캠퍼스 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바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유라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미투 전세입니다. 들어가면 현관이 있구요. 전체적인 구조입니다. 욕실, 방, 거실, 베란다. 깔끔하게 올 술이 되어 있구요. 베란다에 안전방충망하고 다 있습니다. 세탁기, 냉장고, 싱크대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 욕실입니다. 현재 전세 5천만원에 미투면 요금도 저렴한 편입니다. 금방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구요. 모든 옵션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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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